조판 운정은 반평조차 고백도 무조건 아래고 가고 돌아오니 일천 개쟁 다 모아서 운정 옷이 굴고 쓰고 일어나 다름없이 생명도 일조차 운정은 반지마저 찾을 만심합니다 장군은 출전후로 운정이 무양하시니까 전반 장군이 제일봉을 이루어 타인에게 근심을 없게 하오니 덜지 아니 십불이카 운정이 무우구답하니 그냥 멀리 나가 맞지 아니심은 놓여 생각하시니까 운정이 지겨와 운영을 정하거라 조조를 보지 못하였소 운정 대답하되 조조의 지실을 당신보다 잡지 못하였소 하거라 선사이대로 하여 옛날 황제도 저우 볼래이고 오실 보하시만 참아볼 제군이 이랍 이제 장군이 운명을 어비고 내 어찌 운사리로 사보레 요소하다 이렇다니 여의라리 우량이리 영은 늦고 우무보수 땅을 놓고 산름벼야 좁을 놓고 가볍 버즈벌 시은 고 내보레 군 주지요 대학을 풍지 허니 샌비같은 웅젤로 자중감 줄여 내리엇만 군집이 짓어 쓰니 군장님은 한명을 울려 출발 시리니 시리니 하리롭게 푹고가 본 서산 독고장 이들 나름에 버전시로 대학을 범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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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서 증명 쯔는 세 그벌 여소 공 졸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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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선샤 여보 우리 생명제 저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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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